싱가포르로 여행을 갑니다. 우와! 진짜? 우리는? 그럼 우리도 가요? 우리도 가요! 이거! 싱가포르에서 봐야 돼요. 우리도 가는 거예요? 왜냐면 우리도 이제 스튜디오 옮겨야 되잖아요. 싱가포르에 맞춰서. 딱 눈 뜨면 이제 우리도 시작하는 거야? 어쩐지 옷을 두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. 부럽다. 너무 좋겠다. 싱가포르로 여행을 갑니다. 와 싱가포르 진짜 미쳤다. 싱가포르로 여행을 가는 거였어? 진짜 예상밖에 없거든요. 와 싱가포르? 완전 춥고 완전 건조한 나라에서 완전 덥고 완전 습한 나라로 가는 게 놀랬어요. 이래도 되나? 이렇게 좋아도 되나? 이 순간을 보려고 만나봐. 그래. 외국에서 데이트에 대한 추억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거든요. 저는 기대돼요. 잘 몰라가지고. 완전 풀데이로 며칠을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뭔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 달라질 수도 있겠다. 어떻게 해외를 가죠? 진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. 싱가포르 가는데 그냥 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. 여행 여정과 현지 데이트를 함께할 데이트 상대 지목권을 걸고 제 1회 남매 듀엣 가요자를 개최한 무대입니다. 와 진짜 재밌겠다. 재형 지금 뭔가 가슴에서 끓어오를 거 같아. 그치? 이거는 나를 위한 무대인가? 보스타가 된 건가요? oh. 여기 그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